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? 저희 티아라가 돌아왔습니다 네 딱 보시기에도 뭔가 달라진 점이 있지 않나요? 저희 티아라의 변신 포인트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타일 변신 빠밤 네 멤버들의 머리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네 둘째 댄스 변신 빠밤 이번에 절도 있는 안무가 포인트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하나 둘 셋 Baby can you see the look in my eyes 네 오늘 뮤직뱅크에서는 크라이 크라이 발라드 버전도 보여드리니까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거기 잠깐만 스톱하시고요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